안녕하세요. 확신입니다. HCT 영결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배기업은 2000년 5월에 하이닉스 반도체 품질 보증 부분이 분리되어서 신설된 범인으로 영업부분을 양수 받은거지. 인증서비스 용역, 측정기기 교정용역, 수리용역 요거를 영업 양수를 받아서 이렇게 설립을 한. 어찌보면 현대전자 이렇게 해서 나온 회사 그래서 지금 우리사주조합 19% 일반투자자 77% 의무인수분 뭐 2.9% 비율로 있다. 이수찬, 허봉재, 권용택 요 세분이 13% 11% 권용택 이분은 한 최근에 지분을 좀 팔아 가지고 한 8.7% 정도로 있는가 그럴 거에요. 이렇게 최근에 팔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뭐 이렇게 임원이 팔았다 이런 말이 있었지. 이렇게 이수찬, 허봉재, 권용택 이 중에서 이수찬 최대주주 13% 그러니까 경영권 방어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자사주,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19% 보통주. 16년에 16년에 그렇게 가지고 있다. 지금 이래 있다. 직원들 이 3명이 합치면은 경영권 방어하는데 문제 없는 거지. 그리고 또 뭐야 타이거 자산운용이 한 7, 8%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있다. 단기 순이익 현대 시테크 아메리카는 매출이 4억인데 순이익은 마이너스 1억 8천. HCT 아메리카 LLC는 순이익이 570만원. 컴플리언스 라보레토 이거 뭐야 어디야. 유니버셜. 여기는 천만원. PTHCT 인도네시아는 6천 2백만원 수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회사들은 수익이 그렇게 크진 않아. 미국에서는 교정도 하고 인증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리고 보고 부분에 대한 정보 매출액이 인증 서비스 시험과 인증 서비스가 98억. 교정 서비스가 한 54억. 연결조정 저끼리 한 1억 6천 빼면 150억 정도가 매출이 발생되고 영업이익은 인증 서비스에서는 24억. 교정 서비스에는 9억 해서 33억. 이렇게 돼 있다. 매출채권 뭐 만기가 안 돌아온 거 전체 매출채권 117억 중에 4개월에서 6개월 짜리가 한 2억 6천. 7개월에서 9개월 짜리가 8,100만원. 근데 그게 충당금 설정률이 14%를 설정했고 이런 식으로 길면 길수록 못받는다 생각하고 1년 초가 된 건 거의 못받는다 생각하고 100%를 설정했네. 4억 8천. 4억 8천 정도를 설정했네. 당분기말 재고자산 내역은 얘들 재고가 못 있겠나 싶은데 이제 교정하기 위해서 그거 있잖아요. 교정 뭐 그런 거 상품 요런 것들. 상품? 얘들이 상품이 있나? 뭘 팔지? 하여튼 상품이 4,700만원. 근데 재고가 얼마 안 돼? 4,700만원. 원재료 뭐 한 2,900만원. 이런 거. 취득원가. 뭐 2,900만원 짜리 이런 거. 합체가 한 8,100만원. 8,100만원 정도. 장부금액. 8,100만원 준비되어 있는데 그게 4,700만원 되어있는 거. 거의 재고가 없다 보면 돼. 4,700만원이 무슨 재고야 맞지? 자산이 뭐고. 800억, 몇백억 하는데 재고가 4,000만원.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맞지? 유형자산은 525억이고 요번에 유형자산이 변동된 게 측정 장비를 기존에는 154억으로 시작했는데 요번에 13억치 샀고 1억 3천치 팔았고 대체되는 거는 7억. 그리고 요번에 시설장치 2,500만원치. 비품 1억 3천치. 사용권 자산 1억. 건설중인 자산 10억. 아까 전에 유형자산에 투자한 게 32억 정도 됐잖아. 근데 봐라. 26억이 없다니까. 다 포함을 안 찍혔으니까 IR로 통화해가지고 32억 물어보면 돼요. 자 요번에 취득한 게 요거다. 그래서 총 525억의 유형자산이 있다. 그럼 유형자산이 이렇고 뭐 현금상출 단위 영어권 장부금에 HCT 1억. 시험인증서비스하고 HCTEC 아메리카 INC가 한 9억6천. 영어권. 영어권. 영어권이 아메리칸 쪽에 9억6천. 그 한 10억 정도가 영어권이 있다. 무용자산은 한 12억 정도 됐는데 요번에 취득한 게 소프트웨어. 한 1500만원치 취득했고 12억 정도가 되어 있다. 시작할 때는 한 13억 치인데 지금 강가상가 받아서 한 12억 9천. 그러니까 강가가 별로 안되네. 소프트웨어라고 그러나? 무용자산이라고 그러나? 단기 공정자치 측정 금융자산이 HCTM 이거 단위 천 원이니까 천 원만원. 12,000원치 있고 핀 그래프트 엔지니어링 13만원치 합계 14만 2천원. 없다고 보면 되지. 없다고 보면 된다.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차익금은 유동성 단기차익금 113억. 유동성 장기차익금이 137억 합쳐서 137억. 유동성 장기차익금은 24억. 합쳐서 137억의 단기 유동차익금 1년에 갚아야 되는 게 137억이고 비유동 장기차익금은 158억. 아 20억. 합쳐서 총 158억의 차익금이 있다. 얼마 안된다. 맞지? 자 그리고 차익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은행에서 은행 이자율 1.4% 여신금리 시장 CD 3개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다 합쳐서 한 113억. 단기차익금이 그리고 장기차익금은 한 45억. 합치면은 20억 정도가 된다. 유동성. 20억이 아니지. 아 유동성이 있는 게 24억 빼고. 아 단기차익금은 113억. 장기차익금이 20억. 따로따로. 차익금 관련해서 측정 장비 28억 치 정도는 단기 중금채 10억 원 이상이 담보로 적용되어 있다. 측정 장비를 담보로 적용났다. 이 말이고. 1년 이상 유동성 장기차익금이 24억. 1년에서 3개월 3년은 20억. 합쳐서 40억 정도가 장기차익금 상환 계획으로 있다. 2년 3년 안에 갚을게. 1년에 3년 안에 갚을게 20억. 1년 이내에 갚을게 24억. 이런 식으로 설정이 났다. 이런 거 있고. 순확정급여부채의 조정내역. 사회정립자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회사의 돈을 공금이라 할 수 있는 돈을 쉽게 쉽게. 그런 게 없어서 비자금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걸리기 쉬운 게 나중에 줄 돈들. 나중에. 나중에 줄 돈들.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퇴직금. 회사의 직원이 일을 하고 1년 이상 지나면 퇴직금을 주잖아. 근데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주기 때문에 쌓아둬야 되잖아.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맞지? 그래. 그 돈을 회사에서 이제 비자금을 관리하다가 이자금, 돈 놀이하고 뭐 딴 데 썼다가 메까놓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회사에서 관리하지 말고 사회에다 정립회사 해라 하는 게 이런 사회정립자산으로 쌓아두는. 요게 한 119억 정도 있네. 얘들이. 사회정립자산을 얘들 어디로 굴리는지 보니까 사회정립자산이 5600만 이득을 받는데. 뭐 119억을 굴리면 5600만 이득 볼 수 있지. 손해볼 수도 있고. 자 어디에 굴린 거 보니까. 사회정립자산은 항목으로 정기예금에 91억, 정권. 정권 26억 치 샀다. 그래서 총 118억이 돼 있다. 아 118억. 118억이네. 그리고 종속회사 불금. 이건 뭐야. 아니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690만 주인데 주식 배당 한 6만8천주로 해서 지금 699만5천611주로 돼 있다. 주식 배당을 얘들 한다. 자 기타 자본 항목에서는 자기 주식이 자사주가 13억 마이너스. 자기 주식을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에 있는 돈을 썼으니까 요만큼 썼단 말이지. 13억씩 썼단 말이지. 자 자기 주식 주식수 1개. 취득가액은 13억. 15만주를 샀는데 그게 13억 들어갔다. 15만주에. 기타 포괄 손익 2개. 지분 자본 변동. 기타 포괄은 지분 자본 변동. 해외사업 환산 손익. 해외사업에서 마이너스 8700만원 손해받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익인여금은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자기 자본의 반텀까지 이익인여금에 쌓아둘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그래서 자기 자본의 반텀까지 쌓아둘 수 있고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무제한. 그래서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란 인여금 남는 돈. 이익은 이익 나서 남는 돈. 돈 벌어서 남는 처분하지 못한. 처분하지 못했는데 돈은 벌어서 쌓아둔 돈이 미처분 이익인여금. 이거를 이게 일장일단이라기보다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은 회사에서 남은 돈이잖아. 맞지? 회사에서 남은 돈이면 자기가, 자기들이 다 쓰면 안되지. 아니면 적당한 돈만, 적당한 기준이 좀 애매하겠지만 적당한 돈만 놔두고 주주들한테 하는, 그걸 보고 주주들을 하는 이 돈으로 주식을 사고. 그래서 주식을 없애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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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있는 주식이 사라지니까 기존의 주식은 주주들은 개수가 적아져서 자기들은 값어치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뭐 배당을 더 준다든지. 왜? 있는 돈으로 더 주면 되니까. 그렇다고 이걸 현금을 가지고 있진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회사가 돈이 있는데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있는데도 돈을 어떻게 쓰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유보율 계산할 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경영자의 자질로서 볼 수 있는 걸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인여금의 변동 내역은 387억에서 넘어와서 28억의 단기 순이익이 쌓이고 바로 주식 배당 3,400만원. 현금 배당 3억. 387억 중에 3억 했다. 3억 더 해도 된다. 맞지? 조금 더 해도 되는데 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이익준비금이 적립 3천만원. 그래서 411억.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면 귀속되는게 28억. 그리고 주식수가 680만원 주니까 414원. 690만원 주 아니야 이거? 아 유통주식수. 414원이 EPS가 나왔다. 자 매출은 150억. 용용매출 150억. 상품매출 2억4천. A사에 납품하는게 한 45% 45억. B사에 11억. 비율이 한 30% 차지하고 A사에. B는 7.3%를 차지한다. 원가는 용용매출 원가가 한 78억 들어가고 상품원가는 80억 정도가 원가로 들어가고 판간비로는 36억. 무용자산상각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기타 영업. 영업과는 상관없이 기타적으로 들어가는게 임대수익이 한 4500만원 들어오고 잡이 한 190만원 들어와서 4700만원 벌었는데 나가는 비용이 유형자산 처분할 때 손실 본게 뭐 유형자산을 처분할 때 손실 본게 세금이나 이런거겠지. 양도세 뭐 이런것들. 처분손실. 아니면 천만원짜리 팔았는데 9500만원 손해보고 팔았던지 이런것들. 잡손실 3800만원 합쳐서 1억 3천이 손해받다. 금융수익은 이자수익 들어왔고 2400만원 외환차익 1100만원 들어왔고 외화환산이 외화환산과 외환차익의 개념을 잡으면 외환차익은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다가 써서 써서 내가 샀을 때보다 쓸 때 지금 환율이 더 떨어지든지 더 오른 자면은 이득이 손실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걸 외환차익이라고 하고 외화환산은 쓰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사놨을 때 그 환율과 지금 환율을 비교해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많아서 될 수 있잖아. 그걸 이익이 될 수 있고 비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이익은 외화 수익으로 들어가고 외환차손 외환환산 손해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금융수익은 5400만원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자 비용이 7500만원 나가고 금융비용 합계가 7700만원 나갔다. 그래서 5400만원에 7700만원 빼니까 2200만원은 금융비용이 적 빠졌다.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여기 뭐 더하든지 빼고 영업외 비용 1억 3천 영업외 수익 아 4700만원 아 4700만원 기타 영업 비용 아 그렇지 1억 3천에서 4700만원 빼고 한 9700만원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2200만원 하니까 한 1억 1억 2천만원 정도가 영업이익에서 빼야 된다. 그러고 세금 딱 빼면 먹어야 된다. 순이익이 나오는 거지. 자 비용의 성격별 분류는 재고 자산과 원가와 종업용 급여 한 54억.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한 20억 이게 크네. 합계 117억이 원가에서 150억 153억인가 150억 정도 되잖아요. 매출이. 거기서 117억을 빼면 뭐다? 영업이익이 나온다. 요게 매출원가가 판간비를 합친 금액 자 법인세는 12.51% 4억 정도. 법인세는 나갔고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는 단기차익금은 뭐 113억인데 장부상. 6개월 이내에 한 70억 갚아야 되고 7개월에서 12개월에는 한 43억. 유동성 장기차익금은 24억이 있는데 6개월 이내는 17억. 7개월에서 12억은 12개월은 뭐 7개월. 아 7억 6천 요런 식으로 있다. 또 뭐 있는 현금 흐름표. 아까 전에 봤던 것 다시 한번 더 잡히면은 감가상각비. 영업현금 흐름표에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건물이 있고 수리되어야 될 비용들. 퇴직금 말고 퇴직금도 포함되나 될 수 있겠지. 하여튼 지금은 돈 안 내지만 그거 부서질 걸 대비해서 쌓아두는 돈들이 많단 말이지. 대표적인 감가상각비가 뭐 노후가 되는 것들. 맞지? 무조건 나가는 거지 이거는. 존재 자체만 하더라도 돈 나가는 거니까 자동차 세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많겠지. 그런 것들이 일단 나가야 되는데 내주머니 아직 있으니까. 그때 계산하더라도 그때 계산할 때는 나가면 마이너스 칠 수 있지만 지금은 플러스니까 19억 플러스 퇴직금 아직 안 줬으니까 4억 플러스 이런 걸 다 다하니까 요거 뭐야. 조정내역에서는 영업활동 조정내역에서는 30억 플러스인데 요거는 자산 부채 변동으로 들어가니까 매출채권이 플러스. 플러스가 됐다라는 거는 감소. 매출채권이 받을게 줄어들면은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소리는 돈을 받았다는 소리지. 4억치. 감소되어서 4억치가 돈 들어왔다. 미수금의 증가. 미수금이 돈 못 받은 게 불어나면은 마이너스. 1500만원. 마이너스 됐다는 소리고 선거금. 미리 준 돈. 선거금은 미리 준 돈.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 선거금은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증가됐다는 거는 미리 1억 3천 원씩 줬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미지급금 줘야 될 돈을 미리 줬으니까 1억 3천 마이너스. 선수금 받을게 증가됐다는 거는 미리 받을게 증가됐다는 거는 뭐야 이거 선수금이 증가? 선수금 미리 받을 돈이 증가 미리 받을 돈이 증가됐다. 근데 왜 마이너스야? 모르겠다. 머리 안 돌아간다. 머리 안 돌아간다. 미리 받는게 왜 증가됐는데 마이너스지? 통과 통과 통과. 나중에 또 해석된다. 그래서 다 합치니까 이게 한 15억 마이너스네. 요거 15억 마이너스. 그리고 아까 조종 조종에 요거 30억 플러스를 시키면 30억에서 10억 마이너스 하면 10억 플러스 되잖아. 거기서 순이익하고 또 이리지리 다 합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산 딱 나온다. 특수 관계자의 현황이 종속기업에서는 현대 시테크 아메리카 시테크 HCT 아메리카 유니버셜 컴플리언스 뭐 이런거 HCT 인도네시아 HCT 프라이빗 리미트 주식시세사 HCT 이런것들이 특수 관계자 현황이다. 얘들한테 매출 파는게 한 1600만원 치고 이게 너무 작으니까 넘어갈게. 매출 채권이 얘들한테 받을게 3500만원 치고 외상으로 주는게 줘야 될 돈이 한 7500만원. 너무 낮은 수치니까 넘어갈게. 그래서 직업보증 넘어가고 기타 재무 22기 1분기에 매출 채권 117억 중에 받을돈 충당금을 5억을 설정해서 한 4.4% 그러니까 이게 5억 정도는 내가 혹시 못 받을 것을 대비해서 걸어놓는다. 내 돈을 미리 챙겨놓는다. 대신 손해보일 수 있는 것을 충당하는 금액. 우리 회식 많이 가잖아. 뒤풀이 가면은 한 30명 한 50명 뒤풀이 가면은 막 끝자리 이상하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 N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누면은 정확하게만 받으면은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이게 안 그렇잖아. 하나 안내는 기 냈다 하고 5천원 줘야 되는데 막 4천원 주고 5만원 줘야 되는데 5천짜리 하나 끼야 줘가 잘못 줬다 그러고 수채가 모르잖아. 그러면 5만원 받아야 되는데 5천원 받으면 4만 5천원이 빵구 나잖아. 그럴 걸 대비해서 뭐 천원씩 더 걷든지 아니면 2천원씩 더 걷든지 아니면 뒷공다발이 다 날려버리고 2차 가는데 지원하든지 이런 식으로 걸은 것을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충당금. 대신 빵구 날때를 대비해서 걸어놓는 돈. 자 넘어간다. 재고자산은 3년동안 재고자산이 4천7백만원 정도. 0.06% 전체 자산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4.65 4.64. 회전율이라는거 요거는 365 나누기 4.65. 365 나누기 4.64는 거의 78일만에 그 물건이 계속 일이 들어온다. 뭐 교정 사업부가 이렇게 물건이 나간다. 교정에서 상품이 뭔 상품이지? 뭘 판단 말이지? 얼마 안되니까. 자 주주의 가능성 아까지만 이수찬 허봉제 권용택 15% 12% 10% 지분. 권용택 이분이 주식을 좀 많이 했을끼라. 많이 팔았을끼라. 하여튼 8% 되는 그 특수 최대 주주가 있어요. 자 이수찬. 이수찬. 건국대. 현대전자산업. 다 현대전자산업. 이수찬. 최대주주. 기초보유수량. 그대로 허봉제. 권용택. 최대주주 특별관계자 권용택은 공시대상기간 이후 권용택 맞네. 21년 4월 19일까지 9만9천주를 장림해도 60만주가 되어서 지분율은 8.63%. 10%에서 8.63%로 됐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60만주를 9만9천주를 매도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출렁했겠지. 맞지? 시청 천억밖에 안되니까. 자 맞잖아. 이게 50억이 50억이 얘들 2,9,18. 얘들이 이게 2만원만 잡아도 2,9,18. 20억이니까 맞지? 50억이면 계산 안되는데 넘어가자. 자 소유현황. 그래서 아까 봤던거고. 타이거 자산운용도 이게 60만주를 가지고 있어서 8.71% 5% 이상 주주 딱 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은 52% 370만주가 소액주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그래서 평균 최근 6개월 주식가격의 평균을 보니까 2020년 10월부터 최저가는 10,000원, 11,000원, 12,000원, 13,000원, 13,000원, 655원, 12,000원 이런식으로 됐는데 지금 17,000원, 17,000원대 잖아. 많이 올랐네. 맞지? 작년 코로나 때는 출렁출렁 하면서 올라와요. 평균 11,000원, 12,000원, 13,000원, 14,400원, 14,300원, 13,000원, 지금 17,000원 정도 한다. 임원과 이사진을 보면 이수찬 20년 다 이렇게 건국대에 나와서 HCT 대표이사, 현대전자 산업 거의 다 현대전자. 권용태 현대전자 20년 20년 이사들. 18년 교정영업 현대전자. 현대전자 유철상. 18년 19년 현대전자. 인증사업본부장 이상준. 거의 다 오래된 사람들은 현대전자. 이사진들. 이렇게 되어있다. 평균군성연수는 5.85년이고 직원들이 368명이나 있다. 인증교정 남자가 292명, 여자가 55명. 기간제 근로자는 남자 21명. 단시간 근로자가 3명이네. 이렇게 되어있다. 또 뭐있나? 그리고 뭐 대여금 없고, 담보 제공 없고, 채무보증 없고, 차익금 없고, 자산양수도 이런거 하지도 않았고, 대주주와 영업거래 이런거 안하고, 대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의 거래 이런거 없다. 자, 중소기업 확인서. 허봉제. 여러 되어있다. 중소기업으로 되어있다. 자, 네이버 금융원은 마무리로. 충분히 보여드려 AMD 2융원. 제공.